어, 어떡하지? 소리 소문 없이 없애버리자 그건 안돼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는 건데 알았어 알았어 얘가 왜 여깄냐? 얘가 찾아온 건가? 계속 못살라고 오줌마 그쵸? 이 지방울만한 인간아 원하는 게 있으면 똑바로 말해 그런다고 말문이 돼 에이, 에이 야, 오줌마, 이거 줄게 어? 눈물지 그쳐봐 때려서 기절시키자 어? 야, 야, 야 툭툭해 아, 들어 나 결묵증 있는 거 아니잖아 아, 니들이 데려왔잖아 난 아니야 내기하자 똑밥 육아버리고 30분 정확히 잰다 울지마 잡아먹어버린다 뭐가 우습지? 어떻게 죽였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저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한테 막걸리를 먹이면 어떡하니 내한테 막걸리를 먹이면 어떡하니 어? 별거 씨 날씨 하지 감사합니다.